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SQLite를 썼죠. 이것을 PostgreSQL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장고 세팅스에서 데이터베이스 716번째 줄 자리에 보면 기본으로 잡혀있는게 SQLite를 썼는데 PostgreSQL로 바꿔줄거에요. 바꿔주게 되는 이유는 직접 Deploy 즉 호스팅하는 곳에다가 업로드 해가지고 쓸 때 필요하기 때문이구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PostgreSQL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리고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장고에 연결을 하고는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트 이전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일단 PostgreSQL 설치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설명 링크에 이미 PostgreSQL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있으니까 설치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구요. PostgreSQL 가서 다운로드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운영체제 적절한 걸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또 우리 그래픽 인터페이스 가지고 DB 작업을 할 거니까 pgadmin.org가 와가지고 역시 다운로드 여러분들 운영체제 적절한 걸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pgadmin을 이제 실행을 시키고요. 실행창에다가 pgadmin하고 윈도우의 경우 타이핑 치면은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 이때 비밀번호 물어보는데 이미 이전에 설치해가지고 비밀번호 까먹으셨던 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설치 동영상에 보시면 비밀번호 복구 방법도 나옵니다. 그래서 pgadmin이 실행이 되면 로컬 서버에서 pgadmin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서브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서버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클릭 선택해가지고 서버 그룹을 찾아주세요. 클릭 서버 그룹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샵2CRM이라고 만들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버 그룹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샵2CRM 서버 그룹 생성된 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서버를 만들어주시고 먼저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샵2CRM 서버 그룹 생성된 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로컬 호스트로 넣어주고 포트는 그냥 그대로 원래 있는 걸로 뒀습니다. 그리고 유저 네임은 여러분 만들어줄 때 포스트 그룹이고 패스워드 여러분들 설치할 때 만들어줬던 그 비밀번호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이브 해서 저장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샵2 서버가 있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크리에이트하고 샵2 서버에서 크리에이트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해주시고 그리고는 샵2 딥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가지고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만들어준 지금 데이터베이스 샵2 딥이 이것을 클릭을 해서 보면 이미 이제 만들어진 것 중에 여러분들 스키마 밑에 퍼블릭 밑에 보면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다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SQL 라이스로 만들어진 걸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위해 가지고 사이코피지2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퍼스트 그룹의 SQL 어댑터인데요. 이걸 설치해주기 위해서 이거 핍인스탈 사이코피지2를 복사해가지고 설치 작업을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우리 기존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만들어줬던 거 지금 샵2 딥이미로써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결 작업을 할 때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있어야 되죠. 샵2 딥이라고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유저 포스트 그룹이라고 우리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겠고 호스트는 우리 로컬 호스트라고 했었고 폴트 번호 아까 뭐였죠. 아마 54324라고 했나 자 그걸로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다시 장고 세팅스에 데이터베이스 자리로 와가지고 먼저 DB 엔진을 SQL로 돼 있는 거를 포스트 그룹 SQL을 쓰겠다고 우리 이 자리를 포스트 그룹 SQL 쓰겠다고 이렇게 타이핑을 쳐주고요. 네임부분에서는 DB 네임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줬던 거는 지금 샵2 딥이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고요. 샵2 딥이 그리고 나서 유저 패스워드 호스트 폴트 정보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유저 패스워드는 일단 비어두고 호스트 로컬 호스트 폴트 정보를 넣어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이 정보가 어떻게 되지 알고 싶으면요. 여러번 만들어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프로퍼티를 여기 말고 여기 데이터베이스 샵2 서버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프로퍼티 해가지고 보면 데이터베이스 네임 그 다음에 그리고 커넥션에 보면 로컬 호스트 폴트 번호 그 다음에 유저 네임 등의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마이그레이트 작업하도록 할게요. 포스 우리 SQL로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는 이제 마이그레이스를 해줍니다. python manage.py 마이그레이시라고 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오류가 나네요. 뭐가 잘못됐냐. 정말로 로컬 호스트고 정말로 이 포트냐. 확인해 볼게요. 아 여기 다시 우리 확인해 보니까 포트로 5432였네요. 5432 5432로 바꿔주고 다시 마이그레이트 작업을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트 python manage.py migrate 해줍니다. ok.by. 와 함께 이제 잘 갔어요. 이제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다시 서버 실행해가지고 이상없이 실행되면 돼요. 그래서 python manage.py run.server 해가지고 이상없이 연결돼서 포스트에 우리 SQL을 이용해가지고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로 슈퍼 유저부터 만들어 줘야지 됩니다. 왜냐 새로 만들어 줬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pg어드민에서 만들어준 게 테이블에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이블 딱 보시면 기존의 기존의 것들이 싹 다 이제 추가돼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포스트그리 SQL로 옮겨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새로 만들어 보죠. admin을 그래서 python manage.py create.super.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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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8.9.10 yes 그리고는 다시 서버 실행시키고 다시 로그인 해보면 로그인 하면 정상적으로 이제 로그인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포스트그리 SQL을 장고해서 사용하는 방법 세팅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엔진 부분에서 포스트그리 SQL 쓰겠다고 지정을 해주고는 만든 포스트그리 SQL에서 만들어줬던 데이터베이스 네임 유저정보 비밀번호 호스트 포트정보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그리 SQL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은 pg admin을 실행을 시켜주고 나서 서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먼저 서버 그룹부터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서버 그룹 만든 다음에 서버 그룹에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주고 그리고는 이름과 그리고 사용자 오너를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할 데이터베이스 정보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샵트 서버에서 프로퍼티 에서 커넥션 부분 보면 호스트 포트 다음에 유저 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포스트 그리 SQL 데이터베이스로 바꾸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